제이드 가든에 맞습니다. 청주에서 3시간 걸렸어요. 청주에서 3시간 걸렸어요. 청주에서 3시간 걸렸어요. 청주에서 3시간 걸렸어요. 수호장 와우! 예쁘다 요기까지 물기가 있어 요기까지 물기가 있어 오오 어? 어두워 안보여 출렁다리도 있어요 안 보인다 얼굴 센서가 있나봐요 소리나 소리 이상해 소리도 안 보인다 저리는 자기가 이상해 스테이터 솜이터 멸치 고마워 고마워 이쁘원이라고 이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녀의 집이랍니다 천장에 틸란드시아 라는 식물이 많이 매달려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참 아쉬워요 낮에 화날 때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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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